목표 달성 토요일 오늘 첫 코넛 말이죠 신인 탈출 한일 대결입니다 지난주에 화제가 됐었죠 일본의 여섯 친구들이 마침내 한국에 입국을 했는데요 이들이 과연 한국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이번주 신인 탈출 한일 대결에서 공개됩니다 지상렬씨 병 걸린 것 같아요 연경환씨 한국 진출을 앞두고 이 친구들이 무슨 일을 했을까요 참 많은 일을 겪었겠죠 일단 한 일주일 정도 됐잖아요 먼저 가요계 한국 판도를 알아야 하니까 노래방에 가서 1차를 하고 그리고 일단 중요한 게 요즘은 댄스가 되어야 하니까 그러니까 나이트 2차 가고 한국 팬과도 만남이 있어야 되잖아요 3차 부킹하고 이런 만남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 일리있네요 근데 저 부킹이 뭐예요? 어제 했던 거 자! 네! 아하하하 일본의 여섯 친구들이 한국의 활약상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신인 탈출 한일 대결 자! 보시죠! 아하하하